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제복핏의 지존 콜린 퍼스가 돌아왔다 천하의 히틀러를 숨기려는 영국군의 기막힌 첩보 전술 그 시작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독일군과 팽팽히 대립하던 영국군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선 시칠리아 선점이 필수였지만 그곳에 이미 23만 명의 독일군이 주둔한 상황 독일군을 그리스로 유인하는 작작 히틀러의 유능한 참모들도 깜빡 속아 넘어가야 할 가짜 군사 작전 이를 위해 마침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노숙인의 시신을 수배하는 데 성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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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허구의 존재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래 거기에 살아온 흔적도 빠질 수 없죠 실존 여인의 사진까지 더해지니 한편의 시나리오처럼 윌리엄 마틴이란 완벽한 인물이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존재하는 무수한 변수 그리스로 유인하지 못한다면 장담할 수 없는 인류의 미래 그리고 마침내 밝아오는 작전의 날 미끼는 던져졌으니 현혹시킬 것인가 점령당할 것인가 한시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내밀하고 치밀했던 첫 보전 영어 민 스미트 작전이었습니다